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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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 무앗! 일단 저 다른 무엇보다도 말이죠 아쉬워 오늘 이 화창한 날씨 청명한 가을이라는 마을이 떠오르는 소개팅 한번 달려야 되는건데 아쉽네요 형님 홍천이 소개팅 장르 날이 건수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홍천 인기 진짜 많아요 하하씨 그전에 오늘은 또 누굴 따라 하신거에요? 다른거 없는거에요 스카픔 한번 메세지인데 옷까지 똑같아 옷까지 형님 아 이거 딱 보면 떠오르는 분 없을거 같아요? 쏘리버 달려 빅뱅이 빅뱅이 지금 빅뱅이 지금 제목밥 지용이 아니에요 이 머리 제가 먼저 했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니 머리 처음 보거든 그럼 이게 동학혁명이에요 예? 옷을 좀 투기하게 못댕기 우회한거야 비슷해? 저기 박명신은 누구 따라 하신거에요? 탑탑탑 상관했잖아 답했다 답했다 머리 얘기 좀 안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는 의사분이 전화 오셨는데 네 박명신이 뭐고 저 머리 심어주고 싶다 우와 저기저기저기 구원의 손길이 응 심각하게 생각한다 사진 찍어야 돼요? 재미있잖아 아니 저 밥 산걸 왜 얘기해? 제가 밥 산걸 뭘 사시면 꼭 방송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건 얘기해줘야죠 맞다 맞다 스템틀하고 다 근데 이제 박명신 씨는 저한테 살짝 얘기하셨거든요 정준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니 왜 니가 정준아 씨가 아는 고민 중 같은가 가격이 너무 심하게 구웠어 지금 아니 다 같이 먹어놓고 고맙다는 얘기 한 마디 해야 돼요 감독들은 아니 고맙다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 그 정도면 6개월은 가야 돼 매도 고맙습니다 잘 먹습니다 78인분 본인이 결국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구나 원래 그렇잖아 내 거 고맙다는 얘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이걸 감사합니다 명수 형은 고기라도 썼는데 재석이 형은 고기를 안 썼니까 고기 쌌는데 제발 하지 마요 짠돌이랑 마 싫어한단 말이에요 얘기하지 마요 진짜 고기 안 먹었어요? 제가 지금 사진 있는데 짠돌이는 아니야 솔직히 재석이가 짠돌이는 아니고 외국 갈 때 4만원 가져가고 그럼 짠돌이야 그냥 아끼는 거지 뭐 내놔 생일을 먹었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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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 면도기 내놔 고항에서 양주 내놔 양주 내놔 양주 내놔 크레옹 내놔 어 신발 내놔 어 신발 내놔 어 신발 내놔요 가방 내놔 내가 사준 가방 내놔 네 조카 크레옹 내놔 어어 뭐요? 네 조카 사준 크레옹 내놔 와 조카 끝까지 사줬어요? 양주 내놔요 양주 내가 사줬는데 왜 내놔 양주 나도 사줬잖아요 양주를 내놔 내놔 아 정말 유치하다 제발 유치해 어 유치해요? 옷 내놔 트릴 내놔 트릴 내놔 이어폰 내놔 무슨 이어폰 내놔 진짜 이러실거에요? 다 이러실거에요? 이러실거에요? 다 뱉어 다 뱉어 다 뱉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내가 돈 안 먹었어 한 명도 없대 야 꽃값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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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업 내가 사준거 집업 내놔 야 그거 좀 가져가라 야 그거 좀 가져가라 내가 사준거 진짜지 진짜지 야 이어폰 다 내놔 유행어 내놔 유행어 내꺼 웃기고 있네 생유 생유하고 가져왔잖아요 세세어도 원래 제꺼에요 뭐야?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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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 이거 안녕하세요 제승이 형꺼다 제승이 형 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무슨 소리야 쌤쌤요는 반면 오실거고 쌤쌤요 안녕하세요 쌤쌤요는 제꺼잖아요 서부특집때 재밌게 보셨어요 내꺼야 왜그래 처음 했는데 제가 뒤에가서 이렇게 무슨 짓으로 그때 고맙다고 안그러셨어요 야 이 펜쳤놈 봐라 이제 이제는 짠 돈에다가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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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가졌어 쟤 가졌어 이제 형은 안생각하는데 절대 쓰면 안돼 박명수 씨 세요 지금 세요 배두셨어요 이제 박명수 쓰면 상회 돼야돼요 박명수 씨 고맙습니다 하하하하